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저녁에 어디 다른 일정이 있으셨나 봐요.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제가 이코노미스트 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제가 바쁘지더라고요. 제가 좀 한가해져야 되는데. 참 교수님 열정도 열정이시고 체력도 대단하세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유튜브나 다른 어떤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 교수님 이렇게 막상 방송이나 유튜브를 찍고 나서 이렇게 반응들은 요즘 막 험하죠, 솔직히. 장이 이렇다 보이. 예, 뭐 그렇죠. 그런데 저는 댓글을 안 봅니다. 아, 지혜로우신 거. 원래부터 안 봤어요. 원래부터 안 보시고. 저희는 진행자다 보니까 모니터해야 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주가 3천 갈 때 2천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기자 한 분이 조회 건수는 100만 건이 넘었는데 댓글이 다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사를 체만 못 보내줬다. 그런 건 농담을 하던데. 저도 교수님하고 비스불이 한 반 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2020년, 2021년에 익방꿀에 이어서 진방꿀. 그렇게 됐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까지 주식 빠지고 환율 오르는 거 좀 교수님도 의외시지 않나요? 네, 좀 의외죠. 제가 뭐 2천 2백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랬죠. 그것도 훨씬 더 빨리 와버리고요. 또 그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어떻든 뭐 저는 최근에 주식 시장을 보면서 요새는 절대 팔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주가가 확실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확실히 저평가 영역. 지금은 기다리시고. 오히려 여기서 더 저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요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뉴스를 진행을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지금 9년째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 그렇게?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역으로 나이 추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벌써 9년째가 됐는데 저는 솔직히 뉴스 하면서 이렇게 환율 이야기 많이 한 적 처음이거든요. 뉴스에서 환율 이야기 많이 한 적? 그만큼 좀 엄중하게 언론에서도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소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최고의 환율 전문이었는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주값도 저평가됐지만 우리 원화가치도 지나치게 저평가 영향이 들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날라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떨어질 것이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저 제목이 한열 끝 터널이 보인다? 뭐 신문사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안 달았는데 아, 이게 마치 유튜브 썸네일처럼? 네,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헤드라이드를.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미 달러가치가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FMC에서 패드가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지난 6월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7%라고 전망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 전망에서 0.2%라고. 0.2로 확 낮췄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올해. 올해. 아마 12월에는 마이너스로 내릴 것 같습니다. 제 모델은 마이너스 0.1%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있지 않습니까? 3분기에는 약간 플러스 성장할 때인데요. 저는 4분기에 소비까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올 한 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다. 작년 말에 연준이 올해 4% 성장했어요.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이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 달러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되어 있어요.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국제결제일행에서 실질 실효율이라고 2010년을 100이라고 해야죠. 100이 사이면 그 나라 통화가 가대평가됐다. 밑으로 있으면 가소평가됐다. 달러가치가 거의 30% 지금 8월 기준으로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런데 달러가치가 가대평가된 거는 이런 이용도 가대평가된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이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90년도 주문 후반에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고 생산성이 증가했다.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달성했다. 신경제다. 골드락스 이코노미다. 이때 미국 경제에 극찬하던 때였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 경제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것도 공감합니다만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 됐건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미국 너거보다 낫다 할 만한 데도 또 딱히는 없어요. 그런데 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만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상반기에? 유럽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 안 하고 일본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 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 주가가 유럽이나 일본 주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올해. 올해?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미국만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죠? 달러가치고 맞아요. 이게 지금 저도 지금 하나의 오류인데 이 느낌하고 교수님이 보시는 숫자와 지표는 또 다를 수가 있네요. 아예프가 지난 7월 경제 전망하면서 내년 미국 경제 성장 1.0 유로전 1.2 일본 1.7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제일 낮게 전망해놨어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보여주신 실질 실효 환율 인플레도 감안했고 교육 비중까지 감안한 게 실질 실효 환율인데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명목 그냥 시장에서 하는 명목 환율이 아닌 실질 실효 환율로 빠져서 달러만 저렇게 나머지 애들 저렇게 거의 저거는 진짜 구탄대요. 보니까 저는 지극히 지금 비환율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상화되는 과정이 전개되는데 이게 저는 머지 않았다. 그런데 이 비정상화가 억지스럽게 또 끌고 갈 수 있는 게 또 미국 아닙니까? 좀 삐딱한 시선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죠.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부채가 작년 말에 18조 달러거든요.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견디냐 하면 애국인들이 애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 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우리 미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미국 주식 채권 많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왜 삼성전자 먼저 방문하고 나갈 때 현대차하고 또 SK하고 통화를 하느냐.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면 미국 부채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러는데 이게 조금만 삐떡거리면 저는 달러가치는 폭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락 정도는 그렇고요. 정상화될 것이다. 이게 존 커널리, 닉슨 행정부 때 재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도 달러가치가 강세되니까 유로가 좀 불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채무장관에 달러는 우리 화폐이지만 당신들 문제야. 달러는 우리 화폐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 문제야. 그런데 미국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달러가치가 급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요 선진국 통해서 달러지수인데요. 85년 9월 플라자비를 통해서 미국이 달러가치 하락을 주도했죠. 저거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51%나 떨어졌어요. 80년대에 들어와서 래퍼 곡선에 따라서 미국이 감세 정책을 펼쳤었죠. 제대로 작동 안 되고 경상수의 적자, 재정수의 적자가 GDP 3%, 5% 쌍둥이 적자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어려우니까 플라자비를 유도하죠. 인지적으로 있던 달러가치가 유도했거든요. 그다음에 2000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IT 거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GDP가 IT 거품이 꺼지면서 31%에서 23%까지 떨어져요. 이때 달러가치가 또 40%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러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극정한 금리 인상,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안전자선 선호. 지금 저는 얼마 전에 달러 지수가 114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 모든 걸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지금 국채 수익률이 거의 4%까지 왔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 추정해보니까 4%예요. 4%요? 여기서는 저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으리라 보고 있고요. 4분기 내년 상반기 와서 마이너스 성장하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일본, 미국, 독일 이런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달러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저는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치 하락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일각에서는 환율이 워낙 오르니까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만 들어보면 곧 정상화될 거고 달러가치 하락할 거니까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참고로 제 의견이 소수 의견만 아닙니다.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한번 봤거든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여기 오면 블룸버그라고 써놓으니까 자료 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연합인포백스 시청자 분들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많이 참여하는데 이거 보면 물론 이게 9월 1일에 제가 내일 10월 1일이니까 내일 또 다시 다 이걸 업데이트해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유로강세, 유양강세, N강세예요. 이게 지금 월가에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서베이해서 물어봐서 중앙값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자료실에 우리 김혜인 교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율을 어떻게 전망했느냐 한번 봤더니 물론 최근에 9월 달에 많이 올라와서 이 수치들이 올라갈 겁니다. 올해 연말에 1314, 내년에 1248, 연말 기준입니다. 내년에? 2024년에 1160원. 이게 제 생각뿐이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치로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환율을 보다 보면 지금 같은 환율 상황을 보다 보면 나중에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무역 수지는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적자 나오겠네? 이런 건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적자는 좀 줄어들 거예요. 내일이 이제 9월 수출입 동향이 바로 나오겠죠. 그런데 8월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원율을 한 10억 배를 정도 더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6월에 배럴당 120달러 넘었다가 지금 90달러 밑으로 80달러 사이에 떨어졌으니까 시차를 두고 원유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소비가 이축되기 때문에 아마 수입 수요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역 수지는 적자폭은 줄어들 것이다. 중요한 건 무역 수지보다는 경상 수지죠. 경상 수지는 300억 달러 안팎 올해의 흑자 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왔지만 우리가 97년 INF 경제위기 이후에 98년부터 저축이 투자보다 넓아지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경상 수지 흑자가 났어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올해 좀 축소될 겁니다. 작년에는 배당 수익, 이자 수익 각각 100억 달러였어요. 200억 달러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채권 많이 사서 이자 배당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경상 수지가 적자까지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작년에 830억 달러 정도 하다 가지고 올해 300억 달러니까 많이 줄어든 길은 줄어들죠. 그리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거든요.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은 나라가 경상 수지 적자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GDP 대비 규모로는 좀 줄어들죠. 그런데 일단 교수님, 전망은 그동안 이렇게 달러가 미친 듯이 혼자 강세를 보이기도 한 데다가 조금 어느 정도 다가오는데 지금 이번에, 이번 여름에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까지 훅 이렇게 치고 올랐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심리가 한쪽으로 좀 멀리는 것 같아요. 심리. 제가 모든 경제변수로 이척하면 자기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방향이요? 한 경제변수가 한쪽으로 멀릴 때는 그냥 한쪽으로 계속 가버린다는 것이죠. 다른 경제변수가 심각하게 제재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것도 이게 우리 한율에 나타나요. 이거 제가 이 표현은 좀 더 백도 오토로 리그레이션 분산분해 열관한 건데요. 우리 원달러 한율을 설명한 게 미달러지수, 이한, 한미, 실질금리, 경상수지, 원달러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1개월 후에, 이거 전부 합치면 100인데요. 1개월 후에 우리 원달러 한율 변동을 73%를 자기가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율이고 주가가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르는 쪽으로 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쪽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흐름이 한 번 그쪽으로 가면. 네. 그런 힘이 달러에도 많이 작용된 거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기 힘은 축소되고 다른 한율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이 점차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한율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죠. 점차 다른 양도? 그래서 우리 원달러 한율이 지금 한쪽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율 방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이 표의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미달러지수예요. 달러지수요? 이 달러지수가 떨어지면 우리의 혼날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참 그런데 묘한 게 지금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430원 20전으로 끝이 났는데 9월 말 환율이 1430원인 셈인데 지금 NTF 시세가 지금 한 6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1436원이고 또 제가 그거 한 거는 BOJ가 그야말로 98년이니까 98년이면 이게 몇 년 만이죠? 98년이면 24년 만에 개입을 했고 영난은행도 개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달러연도 아직도 144엔대 중반에서 BOJ가 그렇게 개입을 하는데도 달러엔이 밀리지도 않고 파운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찝찝한 거는 이게 만약에 교수님 말씀하신 심리나 아니면 시장 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환투기 세력들이 그래 지금은 뭐 연준이 저렇게 막 강하게 나오고 하니까 등등으로 해서 달러 강세 쪽으로 배팅을 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좀 개입이 좀 개입이 나올 정도고 하면 좀 주춤해야 되는데 이게 안 밀리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게 뭔 힘이 있는가 내지는 리얼머니에서 어떤 이동이 있나 싶기도 하고 물론 여기서 더 갈 수가 있어요. 달러 아직 상승 힘이 워낙 지금 크기 때문에 워낙 강해요. 그런데 그 힘이 제가 생각하는 걸 갈수록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연말 특히 내년으로 갈수록요. 제가 뭐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장기적으로 주가도 평가할 때 너무 펀드멘탈을 가대평가하면 결국은 제자리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주가도 이거거든요. 이 그림 보면요. 우리 코스피하고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진짜 빨간색의 지수가 너무 많이 밀렸네요. 지금 왼쪽에. 작년 4월 달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40%나 가대평가됐거든요. 작년에는 오바했고 증시가.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9월 말지수 보니까 한 19% 정도 밑으로 가버렸습니다. 주식이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밑에 떨어지는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때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주가가 더 저평가됐어요. 이것보다 더 저평가된 건 2005년 이후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물론 이 정도 위기가 오면 이때처럼 한 35% 저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고평가, 저평가 영역을 따져서 위에 있으면 제가 좀 경고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저평가 영역이 있으면 제가 고평가 영역이 있으니까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평가 영역이 들었었는데 주식 비중 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십시오. 이게 조금 더 저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시간의 문제지. 그런데 지금 방금 보여주신 교수님 자료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보여주신 저 자료에서 일평균 수출 금액 저 파란색이 꺾이는 경우네요. 지수가 안 올라오고.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 여기 일평균 수출은 올 10월 이후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한 겁니다. 전망하신 거. 전망한 건데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로 조만간 돌아설 거예요. 일평균 수출. 그래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라도 그거에 비해서도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초록색 그래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거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코스피를 일평균 수추로 해기 분석을 합니다. 해기 분석해가지고 이게 잔차예요. 이거 플러스가 있으면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주가가 과한 거북. 20대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더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또 예생적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으로 저평가 영역이 들어섰다. 이거는 기다리면 제자리 간다.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그런데 지금 기다리가 굉장히 힘들죠. 기다리는 게 이제 그 보유하는 보유자질 관점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신 거겠죠? 지금 주식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절하거나 이렇게 덜어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방금도 들으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힘든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죠. 맞아요. 소디님님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셨네. 김혜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장에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장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요새 주식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꼴도 보기 싫은 주식 보지 말아라. 주가가 저평가 됐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우리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예요. 이 파란선이. 파란선이. 연말 기준인데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요. 우리 GDP 아직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선 건 아니거든요. 올해 제가 명목 GDP 4.5% 가정했습니다. 4.5% 충분히 성장하거든요. 실질 2.5% 물가 2.0% 하면 그러면 코스피 적정 수준이 3.90% 나와요. 그런데 3,300 갔을 때 3,000 이야기하고 2,700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냐. 주가가 어떻게 그렇게 떨어질 수 있냐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3,000이라는 숫자가 정말 멀어 보이죠. 맞아요.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이제 너무 멀어졌어요. 시간이 가면 또 여기에 접근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